한국국토정보공사 충남교육감 선거 조작을 한 겁니다 뭘 통해가지고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다만 조작률만 다른 겁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인 조전혁 후보는 자신이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에 동별로 50%를 빼앗았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 김은혜 정의당 후보 30% 강용석 50%를 빼앗아가지고 김동용 후보가 넘겨준 거고 다른 교육감 선거에서는 대부분 관악구청장 같은 경우는 20%를 빼앗고 다른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를 빼앗던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은 현재 상황에서 보면 부정승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세력이 우리가 생각보다 거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억울하게 낙선한 낙선자 가운데 거의 얼마나 나올까 싶습니다 신민들이 오히려 소청을 좀 더 하지 않겠느냐 선관위에서 완벽하게 장악된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켜가지고 후보별 득표소를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조작해서 당락을 결정한 선거인데 너무나 참담한 것은 이 선거가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 치러진 선거하고 거의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조작 선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치인 한면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욱더 참담한 것은 사실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했던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이 대부분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대를 모았던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이 문제를 덮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분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된 기대를 갖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통령 중심지 하에서 임명권자의 여러분들 의중에 반해서 이런 거대한 거학을 청소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나설 수 없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거가 이렇게 선관위에게 장악이 됐다는 것은 선관위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언제든지 권력을 탈취할 수 있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체제를 변질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아찔한 경험을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권 하에서 20년 좌파 장기 직권론 50년 장파 장기 직권론을 통해서 익히 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보신 내용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괴상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모든 자료의 원소스는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소위 선거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모든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한 것은 중앙선거관련회가 조작된 선거 자료를 발표했다고 보고 특히 사전투표를 조작한 사전투표를 만드는 데 사용한 도구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드는 데 사용한 방법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렇게 그야말로 제작하는 데 사용한 일종의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전모를 4.15 총선 이후보다도 훨씬 더 명료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몇 표를 훔쳤는가 몇 퍼센트를 조작했는가 어떤 조작방법을 사용했는가를 다 밝힐 수가 있게 됐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불과 2주가 됐습니다 2주 만에 6월 1일 지방선거의 모든 전모는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가 드러남으로 인해가지고 문정권 하에서 5번의 공직선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도 모두 다 100일 하에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갖고 있는 사회인가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을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민주당은 이와 같은 조작 전모를 실행하는 데 주체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이름 조작을 행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깊이 관여되고 부역활동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교육감 여름 조작 사건을 보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단체와 특정 교원단체와 특정 지역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장악된 조직이구나 완전히 심판이 매수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공직선거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소송은 6개월 안에 단심죄로 대부분이 선거를 판결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15 총선은 2년 3개월째 지금 집어들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완전히 자정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선거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후보자나 시민들은 없습니다 그것이 4.15 총선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선거 무효소송은 과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선관위의 위원장이 법관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공정한 그런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은 여당이지만 야당은 부정선거 은폐에 혈안이 돼 있는 세력입니다 공범이라고 불러도 크게 무리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낙선자들이 국민의힘 낙선자들이 억울한 낙선자들이 못 나설 겁니다 공천권을 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언질을 주면 아무도 나설 수가 없을 겁니다 이번에 나서는 사람들이 낙선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감사원은 헌법기관에 이렇게 무자비한 일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류의 뭡니까? 감사가 없었습니다 더욱더 경악할 것은 4.15 총선 이후에 100여 건 정도의 고소고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모든 것이 다 깔아뭉겼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의 부도로 구성되어 있는 검찰은 단 한 사건도 제대로 여러분들 다루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의지할 데가 없고 이 선거 부정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부터 우리가 고하다라는 생각을 자주 해왔습니다 그리고 고하라고 외쳤습니다 대법원, 검찰, 선관위, 여당, 야당 모든 것이 수백억, 수천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선거관리 하나 제도를 못해가지고 국민들이 생업을 하면서 이렇게 노심초사하게 만든 겁니다 개탄할 일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를 끌었습니다 국민들은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보다는 그래도 윤석열이 나으니까 그러나 그는 3개월이 지난 지금 당선인 이후에 단 한 단어도 선거관리라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지어야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단어도 단 한 문장도 선관위에게 공정선거를 당부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수백만 표율을 도덕질 당했었는 불구하고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를 담보하는 정치적 언어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선거 규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지만 저는 진작 접었습니다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싹수가 노랗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저의 전망이 털리기를 바라는 마음 지금도 간절합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체제 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정선거에 수사를 한다 기대 난망입니다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지하에서 대통령 의지가 없으면 대통령의 결기가 없으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선거 공화국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특정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권력이 탈취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또한 앞날이 어려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버릴 것이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입안이 급속히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미 많은 지지층들이 아마 손을 털었을 겁니다 저 사람이 그냥 정치검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치검사구나 정치검사란 게 뭡니까 정치적 이익에 따라가지고 사건을 덮을 수도 있고 사건을 수사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는 정치검사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6월 1일 지방선거가 진실이라 사실이 밝혀지는데 제가 알 수 있는 한 하고 역사의 큰 물줄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씨가 당선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까 선이 승리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일정한 날까지 이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접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